어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두 후보 간의 정책 대결보다는 말싸움 수준의 감정 싸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저 두 후보의 TV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도 어디서 도대체 편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말이 물리고 물리고 불려서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그동안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비교적 공세적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제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박영선 후보에게 바로 직격판을 날렸거든요. 아마 지난번 토론회 같은 경우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공세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공격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마지막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걸 토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싸움이 있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후보가 TV토론할 때 그 모습도 비슷하게 연상이 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할 때도 보면 정말 격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서로 그 욕설 비슷하게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 선거 풍토에서 재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지금 상황이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당은 사실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내곡동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슈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지 간에 상대 후보를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세훈 후보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오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이번 선거가 결국 왜 치러지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박원순 시장의 성춘문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후보를 냈던 여당이 이거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예 그 자체를 지금 싸움을 붙이는 것인데 참 어제 같은 토론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좀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천만 도시를 움직여 낼 수 있는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어떻게 지금 서울시를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서로 계속 저렇게 말거리만 잡고 싸우다 보니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저런 현상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의 말씀은 오히려 예년 TV토론이나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보다도 더 품격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마 이 TV토론 그동안 역사 중에서 거의 최악이 아닌가 싶어요. 서정은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말싸움 혹은 감정 섞인 토론에서 이 부분도 있거든요.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가르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박영선 후보가 독재자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서 변호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오세훈 씨 양의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예요. 이걸 먼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라. 이런 겸해설을 주장한 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묵자가 뭐라고 했냐면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눈으로 보는 게 낫고 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귀로 듣는 게 낫다. 이 말은 지도자라면 촛불의 민심도 봐야 되지만 태극기의 민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오세훈 씨 양의 항변이 맞고요. 그리고 독재라는 게 뭡니까? 자기 편의 진영 한눈으로 보고 한 귀로 먹이 네 편만 보고 상대편 야당이라든지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 이게 독재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오세훈 씨 양이 독재의 정의라든지 이게 상당히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합니다. 독재가 무슨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신 말씀은 이해는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줬다고 독재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또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그거 지금 잡아갑니까? 독재자라고 하면요. 그 말도 못하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 잡아놓고 옛날에 우리가 안기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야당 의견을 안 들어주냐. 그럼 태국지표 나온 사람 의견도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그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말이 너무 심했고요. 그 독재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독재자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저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한 말이 아니라 당시 집회에서 나가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어제 토론회에서 독재 의미에 대해서 다툰 것 자체 두 가지 다 오세훈 후보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표혈로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대통령에게서 비판도 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사과한 용산 참사 발언을 시작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토론도 이어갔는데요. 말꼬리 잡기로까지 번졌습니다. 화면만 와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께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고.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이주 보상비를 해드리고. 이주 보상비를 얼마를 합니까? 이주 보상비를 충분히 해드리고. 충분히 얼마를 하시죠? 그 액수를 어떻게... 이주 보상비 문제. 자매차 변화가님. 그런데 이게 지금 수차례 TV 토론을 보면 박영선 후보가 분명히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어디 나라 베를린 인구가 어떻게 되냐 혹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주 보상비를 어떻게 드릴 거고 얼마나 드릴 건지 이 부분을 좀 많이 캐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주 보상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는 어느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 지역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한 시세라는 게 존재하고요. 또 그 주변, 가급적이면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필요한 보상비가 당연히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주거환경이나 그 주변 인프라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이 재개발을 할 때 이주 보상비를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도장 찍듯이 꽉 정해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이 보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재개발 방식,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 이주 보상비 책정을 위해서 외부 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TF를 둘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가지고 두 후보가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베를린 인구 가지고 그때 한참 화제가 됐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주장하던 인구 숫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틀린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주 보상비 얼마 줄 것이냐, 인구가 몇 명이냐, 그리고 평균적인 임차인들의 월세가 얼마냐. 여기서 만 원, 2만 원 틀리고 만 원, 2만 원 더 정확하게 맞추는 게 거시적인 인구 천만화 메가시티 서울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격과 저는 본질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는 알꼬리 잡기나 또는 내가 공부해온 거 상대는 모르겠지 망신주기성 토론의 나쁜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박영선 후보만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서로 정책이냐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는 좀 큰 틀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서 정책적 방향성을 물어봐야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실무자가 챙기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수준이 아직까지도 말꼬리 잡기 감정 싸움에 이어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온 정책 토론마저도 실무자 수준의 이 깐깐한 지식 검증으로 간다면 서울 시민들이 보면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쭉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감정 싸움도 격화되니까 두 후보 간의 말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이분이 지금 바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을 캠프의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거 봐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지금 이광재 지사,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 박지원 국정원장님 이런 분들 다 신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말실수겠죠. 말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평을 하진 않겠습니다. 화면만 봤고요. 사실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이어가던 두 후보가 토론의 막판에는 사회자의 요청으로 정말 어색하게 칭찬을 1분간 주고받았습니다. 이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경선 후보의 아마 침념과 열정이 바탕이 돼서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여성분들에게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돌파해서 사선 의원까지 하시고 또 장관까지 하시고 많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칭찬은 칭찬인데 서불호사님. 오세훈 후보의 장점은 언변과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것만 장점이라고 본 걸까요? 박영선 후보는. 그런데 칭찬하는 시간에는 정말 저는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이뤄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은중 유골. 말 속에 뼈가 있을 정도로 칭찬인지 오히려 비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첫째는 패션 감각 보십시오. 지도자 서울시장의 패션 감각이 자질로 중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최근에 내곡동의 하얀 면바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연상이 되는. 그래서 이게 과연 칭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이나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음변이 화려하다. 이게 과연 진심으로 칭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칭찬할 때는 정말 그분의 장점을 가장 뽑아서 칭찬해주는. 이런 그게 토론이 아쉽습니다. 최 교수님. 반면 오세훈 후보는 열정과 집념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해석하는 편에서 본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비꼬아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열정과 집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들으면 좋은 얘기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떤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기를 칭찬 속에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마지막 TV토론 몇 면과 핵심 이슈들 저희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서울시장 보고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